10번 넘게 트였다는 거야? 정구야, 가자. 어깨동내야 돼?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. 예. 1대1 데이트는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고. 1대1 데이트는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고. 10번 넘게 트였다는 거야? 정구야, 가자. 어깨동내야 돼?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. 예. 1대1 데이트는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도장을 찍었고. 알아볼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다.